여기를 이끌어 나가는 시점 노웅철 씨를 그대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중앙에 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남다른 패션으로 너무 멋지십니다. 왼쪽부터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호주 씨의 중앙에 의해 하나, 둘, 셋. 역시 원하는 거 주구는 듯한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시네요. 이어서 가운데 중앙의 가운데 하나, 둘, 셋. 역시 워낙만은 또 뿌듯하게 해보셔서 안 다르시네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부터 오른쪽.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데 다음에 포토타임을 오상기 씨만 부담을 가지면 되지 않게 지켜보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다음 포토타임을 어떻게 하라고 오상기 씨를 그대로 모시겠습니까? 올라가시죠. 자연스럽게 이제 뭐 팔방미 안 하겠는데 왼쪽부터 대우 포즈. 연기를 하시고 남다르신 가운데 람의 오른쪽 손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아, 씨의 맨.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설마 왼쪽으로, 왼쪽. 왼쪽도. 좋습니다. 왼쪽 기자님들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왼쪽. 아, 오상기 씨 형 너무 너무 쉬고 씨앗은 또 다양한 포즈별도 선사해 주셨습니다. 과연 보컬플레이에서 어떤 매력을 선보여 주실지. 두 분의 또 워낙 친하기부터 유명하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하셨는데. 과연 이번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셨는지. 네, 아래쪽으로. 고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두 분. 네, 중앙에서 좌측부터 자연스럽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중앙. 네. 국내 최초 아카펠라. 아마 뮤직쇼. 두 분 벌써 아카펠라 하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아, 워낙 친하시죠. 네, 두 분께서. 이어서 오른쪽. 오른쪽.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엔 중앙 보시면서 워낙 포즈를 다양하게 잘 미끄어 주시니까. 포즈를 취해 주시면. 그대로도 오상기 씨는 따라 하실 거예요. 그 포즈를. 원하시는 포즈를 딱 하시면. 먼저 와요. 같이. 좋습니다. 시선과 왼쪽으로. 왼쪽. 시선과 왼쪽으로. 자.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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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그리고 그때는 보컬 플레이 시그니처 포즈죠. 뉴욕 카필라 뮤직쇼. 보컬 플레이. 다시. 이게 또 이제. 중요합니다. 엑시처럼. 플레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선과. 좌측으로. 왼쪽.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오른쪽. 마지막으로 오른쪽.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MC분들은 잠시 뒤에 다치. 또다는데.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오시도록. 예술 유명하실 때. 오늘도 너무나 멀치시고. 무대에 퇴근해. 중앙에서. 좌측부터. 왼쪽부터. 좋습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네.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너무 멋지십니다. 또 자신의 포장.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시선과 좌측으로. 왼쪽. 왼쪽.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네. 아래쪽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멋지게. 그리고 또 프로듀스까지 함께 하셔서. 그리고 제 쪽부터.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쪽부터. 하나. 둘. 셋. 오. 이 부분은 유지점할 때. 네. 가운데 중앙에 보시면서. 하나. 둘. 셋. 오. 또 패션트 댄스도 남다르게. 오른쪽 보시면서. 하나. 둘. 셋. 워낙 따뜻한 멘토로 유명하시잖아요. 따뜻한 표정을 하고. 따뜻하게. 따뜻하게. 따뜻한. 왼쪽부터.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따뜻하게. 웃으면서. 네. 최대한 따뜻하신 겁니다. 네. 오른쪽.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채널의 보컬 플레이를 통해서. 네. 먼저 좌측부터 편안하게. 왼쪽. 왼쪽부터.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최초격의 프로젝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운데 중앙 바라보시면서.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좋습니다. 세 분이 워낙 아카플라를 명하시니까. 아카플라를 하는 쪽. 표정. 모습. 아카플라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분이 아카플라를 하는 모습도. 알레르트 동생을 짧게 뵀는데. 좋습니다. 왼쪽 균형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아카플라.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오른쪽 테이프를 위해서.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좋습니다. 상상밖의 무대를 또 발굴해보고 싶다라는 호구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네. 둘. 셋. 오른쪽 권한. 예능감 넘치시고. 위드 넘치는 모습을. 반전 매력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가운데 보시면서. 우리 뮤직비만의 자신의 포즈. 내가 뮤지나. 포즈를. 자신감하게 보실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우리 뮤직비디오도 무대 위에 계시고요. 우리 네 팀의 프로듀서 팀만 함께. 단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오시죠. 둘. 셋.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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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대로 무대 위에 계시고요. 두 분 AMC분들 함께. 마지막으로. 단체부터 다 에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몽철씨와. 몽철씨. 네.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몽커플레이를. 이끌어나면.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조금. 좌측으로. 붙어 주시면. 네. 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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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왼쪽부터. 왼쪽부터 하면 될까요. 왼쪽. 왼쪽. 밑장. 그렇지 않아요. 왼쪽으로 붙어 주시는 게 아니고. 가운데 밑장. 좋습니다. 왼쪽 보면서.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가운데. 중앙으로 보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오른쪽. 하나. 둘. 셋. 이어서 오른쪽 보시면서. 보컬 플레이 보시죠. 보컬 플레이. 보컬 플레이. 오른쪽 보시면서. 오른쪽. 보컬 플레이. 오른쪽. 좋습니다. 이어서 시선과 가운데로. 가운데로. 보컬 플레이. 치워주시죠. 좋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왼쪽 보시면서. 보컬 플레이. 왼쪽.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보컬 플레이. 좋습니다. 파이팅.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파이팅. 좋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중앙. 하나. 둘. 셋. 파이팅. 마지막으로. 오른쪽. 세인터를 위해서.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대 아래쪽으로. 위치해 주시면. 잠시 뒤에. 공인터뷰가 준비가 될 대로. 다시 한번. 네이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